한인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교육과 복지사업에 쏟은 최재형 그의 제2목표는 조선의 독립이었다 교육과 계몽, 경제활동 이런 것이 주활동이었고 또 러시아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당당한 재정러시아의 신민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당시 대부분의 한인들의 관심이기도 했고 최재형 선생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늑약, 러일전쟁 패배 이것이 최재형 선생의 인생을 180도 바꾼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 이후에는 주로 항일독립운동에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시간,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게 되게 되죠 1904년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쥔 일본은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한 뒤 우리의 외교권까지 빼앗았다 조선에 일본의 무단통치가 시작되자 러일전쟁에 참전했던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최재형을 찾아왔다 조선이 국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에 최재형도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고심 끝에 최재형은 러시아군으로부터 싼 가격의 무기를 사들여 의병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최재형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뭉쳤다 그런데 참담한 소식이 또 날아들었다 고종 황제의 밀사를 받고 헤이그 만구평화회의에 참석한 이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외시키고 군대마저 완전히 해산시켜버렸다 이에 제로 한인사회는 크게 격분했다 최재형을 중심으로 이범윤, 이위종, 안중근, 홍범도는 최초 독립단체 동의회를 조직했다 대부분 이들은 만주에서 대정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를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었다 연해주 일대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역시 이상설을 비롯한 이상설을 중심으로 퍼졌던 대정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정교인들이 동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당시 돈을 모으고 또 무기도 구입하고 이래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동의회는 소부대로 나눠 러시아 국경지대의 주둔에 있는 일본군을 산발적으로 공격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해 나갔다 잇따라 일본군 부대를 소탕하며 진격해가던 의병부대는 회령 영산전투에서 패하면서 새가 크게 꺾였다 결국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08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하잖아요 우리 연해주 의병들이 동의회를 비롯해가지고 최정승이 총장이죠 동의회 총장을 하셨는데 동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함경도 두망강의 국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친공작전을 해요 우리 연해주 의병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두망강 건너편에 그게 1908년 7월 8월에 국내 진공작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와죠 최재형 선생의 주요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민족 자기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고국인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국권 회복해서 독립한 것 이것이 하나의 주요한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 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공동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이제 언론활동입니다 그 언론활동의 핵심은 바로 신문을 발간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동공보신문이라든가 대항보라든가 권업회에서 발간한 권업신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최재형은 고민에 휩싸였다 그는 무장투쟁에서 계몽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하기로 했다 블라디보스톡 최대 번화가 아르바트 거리 과거 한인들이 개척했다고 해서 개척미로 불리기도 했다 거리 한복판에 들어선 이 건물판은 1908년 11월 연해주 최초의 한글신문인 대동공보사가 있었던 자리다 최재형이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세운 대동공보 한인들의 권익보호부터 조선국권 회복을 위한 국내외 소식까지 발빠르게 전하며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1910년 한일 합병 이후 일본은 러시아 정부에 대동공보 폐간을 요청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 3년 동안 발행된 대동공보는 결국 폐간됐다 이렇게 일본이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조선인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러시아 정책도 바뀌었다 조선인의 농장을 몰수하는 등 조선인 배척법이 제정된 것이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연해주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번에도 역시 최재형이 독립군의 중심이 됐다 이미 연해주 지역에서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인들의 대북격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얀치해에 있던 최재형 선생 집으로 안중근 의사가 찾아오게 되면서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2월 달에 동의회 총장 최재형 집에서 단지 동맹 이 단지 동맹을 결행을 하게 됩니다 연해주 크라스키노 1909년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다 당시 이곳에 있던 최재형의 집이 독립군들의 집결지였다 도마 안중근도 최재형의 집에서 일생일대 거사를 준비했다 자신의 실책 때문에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끝났다며 자책하던 안중근에게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등 방문의 블라디보스톡 방문 계획이었다 안중근에게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안중근을 비롯한 11명의 동지가 자신의 왼손 약지를 잘라 혈서로 맺은 굳은 결이 대한독립 이들은 조선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지 동맹을 맺었다 하얼빈 역에 울려퍼진 세발의 총성 안중근은 거사에 성공했다 하얼빈 사건 소식은 러시아에서부터 조선으로 퍼져나갔다 최재형의 다섯 번째 딸 올간은 회고록을 통해 안중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노부키 에프스키의 어느 때인가 안흥칠 사람들은 그를 안희사라고 불렀다 그는 의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벽에 세 명의 인물을 그렸고 그들을 향해 사격 연습을 했다 나는 언젠가 소녀언니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안중근은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돼 여순 감옥에 갇혔다 그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일본 당국은 안중근 거사의 배우로 가장 먼저 최재형을 지목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졌죠 안중근 이사하고 최재형선생이 거기 안중근 이사가 동예의병할 때는 숙식을 다 하다시피 최재형선생 집에서 동예의병 당시에 이미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분이죠 그 이후에 의병운동에 대한 여러가지 내외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또 최재형선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로 노선을 전환하잖아요 1909년에 가게 되면 조금 소원해지죠 두 분이 급진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최재형선생이 이미 입장이 바뀐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중근 이사의 활동 자체가 상당히 배척하거나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죠 그동안 안중근 이사가 하르빈이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재형선생 집에서 머물렀거든요 안중근 이사의 관계가 1908년하고 1909년 사이에는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관계가 변화된 거고 어쨌든 최재형선생이 안중근 사건 안중근 이사가 하르빈에서 이토를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쾌제를 불었다는 거죠 쾌제를 불었는데 우리 안중근 응치리가 한 건 했구나 일본은 하르빈 의거의 배우로 지목한 최재형에게 밀정 혐의를 씌워 러시아 정부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를 근거로 연해주 군정은 최재형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무수리 철도 환병경찰국장이 최재형을 옹호하고 나섰다 일본의 음모로 추방될 뻔한 위기를 모면한 최재형은 연추도헌직을 사임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권업회를 조직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설립한 권업회는 겉으로는 한인들의 경제활동과 교육을 장려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조선독립을 목적에 둔 비밀 조직이었다 권업회는 정말 난립했던 군소단체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조직으로 조선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최재형은 권업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업회는 그래서 총재가 최재형 선생이 총재를 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부총재인가를 하죠 그러면서 권업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쭉 하는데 나중에 그게 본격적인 실생화로 들어가자 해서 의장, 의정원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초대의장을 이상조 선생이 맡아서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게 1917년에 발전적 개최를 하면서 어떤 걸 그러다 했냐면 절로 한중의회인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절로 한중의회가 나중에 국민의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의회가 말하자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정부죠 원하는 SARSONTIC! 말씀해주세요!